안녕하세요, A-M입니다. 와 이거 왔다. 아이고 왔다. , 아이고 왔다. 오늘 첫 생년월인에 함께 전체 보내겠습니다. 저의 전화가 너무 좋지요!! 저희가 마침내 이제 달려야 하는데 내가 이제 또 달려야 하죠!! 나는 그냥 짧고 그냥 짧고 12시에 줄 알았지 진짜 이런데? 진짜 이런데? 그리고 언니가 정말 좋아요 네 17 17 17 17 17 17 17 17 17 18 18 18 18 19 19 19 20 20 20 20 20 20 20 20 21 21 21 21 22 21 21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